방송국 지민 내가 더 튀어야지 이런게 아니라 본인이 나아갈 방향의 욕심이 나 선크림 좀 바르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잘 살아 내고 있는가 에 대한 두려움 아 세수 파워풀 넘치게 한다 해볼까 어 그림을 발라야지 가면 안 돼 예를 들어 미국 쇼파 냄새가 나 저희 나라에서 맞출 수 없는 쇼파 냄새가 나 그랬는데 두려워라 동기 도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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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